안녕하세요. 안중근 역을 맡은 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업적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날개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기도 좋은 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부디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역할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기가 저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바타가 훌륭한 영화가 옆에 있어서 저희는 장기전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남은 연말 좀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덕순 역의 정우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빡 치워주셔서 너무나 그냥 감동입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어르신께서 스페지를 주셨는데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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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오! 디아미군 만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게 보셨고 사진 많이 찍어주시는데요 정말 재밌게 보이신분들 SNS 글 많이 남겨주시고 혹여나 아 나 여자나 맞지않는뎐 그런 분들은 조용히 가만히 계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원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내년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선 역할의 혜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꽉꽉 쳐주셔가지고 진짜 감동입니다. 들어서마다 진짜 감동사체입니다. 저는 진짜 이 영화를 찍기 전부터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지만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이제 보시고 나셨으니까 주인분들한테 좋은 말들 좋은 일선문 많이들 퍼뜨려주세요. 제발 반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해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동화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선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그 공지 단원이 돼주신 게 맞나요? 네 저희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은 주 역할의 박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예요. 어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소중한 날에 저희 영웅 보러 와주셔서 어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영화 영웅 정말 보셨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눈물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입소모 많이 많이 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영웅 볼 수 있게 도와주실 건가요?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할 거고 저희 정말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네. 영웅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전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SNS에 이제 샵 영웅 후기 그래서 이렇게 눈물 셀카 눈물 핫방울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안 보고 못 보는 것 같지만 어 다 정말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만 믿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들어가기 전에 선물 한 분씩 각자 드리고 Custom이 ajust costumes 불안해서 최앤 Belle 되 Fix Šalım mı cliffs Ben 뭐 애운이 음 기 Suzanne loads 이건 소녀들이 가 Dim 음 그럼 선 배우님 싸인해!